비보이 팀 그렇다면은 오늘 지금 비보이 팀들 다 있죠? 네 팀 다 있죠? 근처에 예 첫번째 오늘 1위로 1위로 올라온 팀입니다 이 팀은 먼저 이젠 대진표를 추천할 기회가 주어지고요 블루앤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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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버금가게로 오늘 화장실에 아아 블루앤샷 올라오세요 네 여기서 이제 본인 팀이 오늘 1등 했어요 깊으시죠? 여러분 Woah 맘에 드는 곳에 이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후 잘생겼어요 미드나잇 블루앤샷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등팀이 무네이로 올라와주세요 파이럿키즈 조추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위 팀이 3팀이 있습니다 오늘학의 투터치 킥고잉 맥스오브솔 무네이로 올라오세요 오늘학 투터치 킥고잉 맥스오브솔 무네이로 올라와주세요 첫번째 대표 세 분 대표 세 분 대표 세 분 가위바위보 한번 할게요 먼저 가실 이기는 사람이 먼저 가서 붙이시면 돼요 안 내면 지인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투터치 님 가서 먼저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안 내면 지인 거 가위바위보 이렇게 순서대로 정정당당하게 과연 이들은 어떻게 도전할지 이것도 관심사거든요 투터치 형님 시간이 너무 길어요 형님 그렇다면은 맥스오브솔 붙이시고 킥고잉